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영조 교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은 있어도 민족은 없다는 주제로 라틴 아메리카의 눈물 제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자동으로 다른 단추들도 잘못 끼워지게 마련이듯이 식민지배 초기의 제도와 관행은 그 이후에도 라틴 아메리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통합의 겨려입니다 오랫동안 인디오는 지배와 착취의 대상에 불과했고 같은 권리와 존엄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에도 소개됐던 영화 로메로에 매우 주목할 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로메로 대주교를 지지하던 젊은 농업장관이 있었는데 그 농업장관이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로메로 주교가 그 암살된 농업장관의 부인을 위로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농업장관의 부인이 로메로 대주교한테 묻습니다 자기 애를 유아 영세를 해야 되는데 언제 오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로메로 대주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유아 세례는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주니까 그 날에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이 부인은 로메로 주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어느 나라에 오면 되느냐고 그랬더만 로메로 주교가 개인적으로는 따로 영세를 안 주니까 집단으로 줄 때 한 달에 한 번 주니까 그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미망인이 로메로한테 아주 날카롭게 되묻습니다 내 아이를 인디오 애들하고 같이 세례를 준단 말이냐 A bunch of Indians라고 영어 대사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부인의 생각에 인디오와 자기들 혹은 자기 애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동안 로메로를 지지해왔던 농업장관의 부인도 로메로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서 보듯이 바로 이게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국민은 있지만 민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인디오만 차별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인종이나 신분, 지위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체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같은 국민이 분명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국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적이 같다고 해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지를 않는 거죠 중앙아메리카나 안데스 지역과 같이 인디오가 많은 데서는 인종이 그리고 흑백이 섞여 있는 여러 라틴 아메리카 나라에서는 피부색이 그리고 백인이 인구의 대부분인 나라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흔히 부가 차별의 기준이 됩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다른 자기 나라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비슷한 신분의 외국인을 상대하는 게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덜한 게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입니다 사교클럽도 신분이나 인종지위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의 경우 이런 사교클럽이 300개가 넘습니다 모두들 자기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나 부 이런 거에 따라서 걸맞는 그런 것에 걸맞는 클럽에 속해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어떤 클럽에 속해 있다가 성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크게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위가 올라갔다든가 하면 기존 자기가 속해 있던 클럽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습니다 그래서 파티도 열고 이러는데 그러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자기의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나 부에 걸맞는 클럽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아무튼 굉장히 이런데 민감한 겁니다 제가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네 학교 아파트 단지였는데요 브라질에서 온 청소보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지에 살던 브라질 유학생 가족들은 이 사람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인사 안 했어요 아니 서로 알았습니다 같은 브라질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서로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서로 말과 인사를 나눌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만 유일하게 브라질 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청소부하고도 인사를 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리면 설마 하겠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아파트 구조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과 손님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파출부나 기사, 아파트에 고용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고급 아파트만 이러냐고요? 아닙니다 브라질에서 우리나라의 주택공사 비슷한 곳에서 지은 서민 아파트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김없이 두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인이 기사나 신분이 안 맞는 사람이 주인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날로 확옵니다 설사 주인이 봐주려고 해도 다른 주민들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저도 직접 겪었습니다만 이 주민들하고 당연히 아파트의 경비들하고도 서로 인사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기에는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저도 경험했어요 1986년 봄학교에 현지 연구를 위해서 처음 브라질에 갔을 때 첫 51일 리오 데자네이로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교민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고마운 분이셨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아파트에 24시간 경비가 있었어요 정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차고를 지키는 경비도 있었는데 초기에 제가 잘 모르고 이분들한테 봉지야 이러고 브라질 말로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인사를 되받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그 주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주인과 동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비들은 제 인사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경비들하고 저하고 그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충분히 서로 인사하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사이지만 적어도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저하고 그 경비들하고는 서로 인사를 나눌 사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둘째를 가져가지고 한국으로 집사람은 큰 애하고 갔고요 그 당시는 브라질을 가려면 한국사람은 비자 받기도 까다롭고 그랬는데 아무튼 비자를 다 받고 난 상태에서 둘째를 가진 걸 알아서 집사람은 한국으로 가고 저는 브라질로 갔는데요 석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오는 상태에서 첫째 애와 함께 집사람이 브라질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머물던 교민분의 집에서 나와서 이 호텔 해지덴샤 그 장기투숙 호텔이죠 말하자면 장기투숙 호텔에 묵은 세 식구와 살았는데 한 번은 밖에 나갔다 왔는데 메이드가 청소를 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들어가면 혹시 민망해야 할까봐 꼭대기청에 있는 TV방에 갔습니다 마침 축구 경기를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바로 멕시코 월드컵 축구가 있던 때고 저희가 올라갔을 때 바로 그 축구 경기를 이제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경기를 보고 있는데 그 문간에 여러 사람이 서가지고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기 소파에 자리도 많은데 왜 저 사람들은 서서 보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 그때쯤 만해도 제가 현지 사정에 조금은 익숙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여기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문간에 서서 보는 것까지는 워낙 축구 경기니까 허용이 되지만 이 주인들이 사용하는 이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앉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난리가 날 겁니다 다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사회 통합의 정도가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훨씬 높다고 보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지역과 같은 사회적 균열이 존재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부의 다른 구분도 생겨나는 듯합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식 내지는 사회적 통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누가 사회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소화를 대화를 위해서 소화를 희생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계획이 필요할 때 계획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려고 하겠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는 위험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가만히 기다려도 누군가가 달면 혜택은 같이 보는 것이니까 절대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목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혈안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벌였던 근무기 운동 같은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계속되는 실패, 개혁의 실패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결혜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국으로 잠깐 돌아와 보면 하나 걱정인 것은 한국도 점점 라틴 아메리카를 닮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근무기 운동 같은 것은 공동체의 이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사한 위기가 일어나면 같은 일이 가능할까 제가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의 편협한 이익만 챙기려고 드는 세태를 생각하면 두 번 다시 근무기 운동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틴 마이크의 눈물 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